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언제 공유하면 될까요? 지금 이제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품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품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따로 있고 영어 이름은 테이트 킴이라고 외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인데요. 그래서 테이트 은영 킴으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The Power of Korean Industrial Design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여기 모이신 메인 어디언스, 메인 청중분들이 한국과 러시아의 대학생 및 그리고 이제 일반 러시아 한국 청취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물론 여기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 분야도 계시지만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인더스트럴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저는 요즘들어 한국 제품 디자인의 강점이 점점 더 세계적으로 강점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국 제품 디자인에 관한 스토리와 생각 그리고 그 원천의 힘이 어디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смотрите,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на заголовок презентации. Представляю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резентацию под названием «Потенциал корейск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дизайна». готовя презентацию, я прежде всего ориентировалась, что главной моей целевой аудитории, слушателями сегодня станут студенты, обучающиеся сфере дизайна в Корее, а также России. Ну и, конечно же, сегодня нас будут слушать уже мастит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дизайнеры и профессора. Сегодня я хотела бы поговорить о силе, которое обладает корейский дизайн, корейские продукты. Они сейчас набирают все больше оборот по всему миру, набира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И поэтому я хочу сегодня осветить свою мысль, рассказать предысторию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дизайна и где кроется, где источник этого потенциала корейского дизайна. Да. Да. 더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이제 교수로 재직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이며 제품 디자이너이며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전략 그리고 제품 디자인 랭기지 빌딩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교수로 오기 전에 삼성전자 모바일 디자인팀 및 선행 상품 기획팀 그룹에서 제품 디자인 및 제품 디자인 전략을 14년간 담당했고 그 후에 미국 시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에서 프린시펄 디자이너로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 디자인 랭기지 빌딩을 담당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컴캐스트 MBC 유니버설에서 엔터테인먼트 제품 디자인팀 리드와 그리고 엑스피네티 브랜드 디자인 랭기지 프로젝트를 리드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제품 디자인 랭기지 이것은 저의 링크드인 페이지예요. 링크데이는 자신의 프로페셔널 데이터를 올려놓는 글로벌 공식 레주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디자인 필드에 종사하는 커넥션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몇 명인지 그 숫자 등에 의해서 개인의 레주메가 공중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제 소개를 짧게 해도 되지만 이제 메인으로 듣는 청중들이 이제 학생들이고 직업을 구하시고 그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через эту страницу Headhunter обычно находят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е курировали бы, занимались бы проектом, или наоборот, соискатели могут найти для себя работников. Поэтому я выставила этот скриншот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начинающим дизайнерам, как они могут, например, организовать свою работу и выставить так в интернете, опубликовать свою, скажем так, визитную карточку. 네, 링키드인을 통해서 리쿠르터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반대로 기업들이 올려놓은 자포스템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и вошло просто обыкновенную, каждой киевную практику то, что соискатели находят для себя работу или наоборот работодатели находят своих сотрудников используя LinkedIn. И такая вот страница на ICBM на портале LinkedIn. может вам оказать большую помощь студентам, которым еще предстоит найти работу, или тем, кто хочет поменять свое место работы, или тем, кто хочет найти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глобаль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мпании, такая страница вам кажется очень полезным. 네, 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지만 이미지로 제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Теперь перейдем к тем проектам, над которыми я трудилась.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모바일 디자인팀에서 모바일폰과 스마트폰 디자인, 그리고 북미 디자인 전략을 14년간 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14년 동안 무선 디자인팀, 선행 상품 기획팀에서도 미래 전략 제품 디자인들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컴캐스트에서는 스마트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디자인 리드, 그리고 엑스피니티 브랜드 디자인 랭기지 프로젝트를 리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 랭기지 발굴과 함께 CMF 스트레이터지도 담당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 중심으로 한 브랜딩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이미지들로도 제 경험과 전공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막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나 레주메나 이렇게 기회를 만드실 때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의 일생 프로페셔널한 경험들을 이렇게 로고화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앞으로 한국 제품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가운데 시점을 중심, 그 시점으로부터 제가 한국의 제품 디자인을 보는 시간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디자이너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국 제품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네,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좀 더 다른 시점으로 한국 제품 디자인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1인칭에서 3인칭 시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한국 제품 디자인을 좀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이라 하면 BTS일까요? 네, 그렇다면 외국에서 생각하는 한국이라 하면 BTS일까요? 네, 제가 이제 외국에서 다시 바라보게 된 한국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플하게 세 가지를 보면 삼성, BTS, 그리고 기생충 같은 저희 한국 영화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вся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корейский мир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не сводится только к BTS, и я попробовала выделить наиболее 3 яркие моменты корей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это может быть электронная техника, самсунг, BTS,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и корейский кинематограф,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фильмом, ставшим известным, паразиты. 네, 그리고 제가 제품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외국에서 본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뭔가 한국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더 브랜드 가치가 큰 것이 아닐까 까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И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ы слышат 브랜드 삼성, мне порой казалось, что 삼성, это нечто более глобальное, более громадное, чем сама Корея. 네, 저희 한국의 땅 크기로만 보자면 미국의 98분의 1 크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러시아의 170분의 1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나라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만드는 혁신 제품들이 글로벌하게 핫 이슈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혁신 제품에 있어서는 정말 강대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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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뿐만 아니라 싸이 등의 케이팝, 그리고 할류,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한류 문화, 그리고 또 삼성이라는 거대한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강국, 그리고 기생충 뿐만이 아니라 설국열차 등에서 그리고 미나리 같은 대작의 영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대한 창조의 힘을 가진 나라의 모습으로 저는 보게 됐습니다. 도전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역사적인 역사적인 성적의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웨이브, 한류라고 하는 한국 웨이브는 현재 대학생 제너레이션 Z들에게는 아주 영향력 있는 문화이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벌 문화를 꽤 많이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조금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품 디자이너로서 한국 제품 디자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왜 한국이 하드웨어 디자인의 강국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거를 장인정신, 크래프트맨십과 한국인의 끈기, 근성이라고 봤습니다. 네, 저는 2003년부터 제품 디자인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1970년부터 한 2010년까지 정말 여러, 너무 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한국에 존재했었죠. 제가 2000년도 제품을 여기에 여러 가지 모아놨는데 보시다시피 삼성, LG, 펜텍이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었고 지금 아시는 SK텔레콤의 스카이 브랜드 모바일 폰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리버에서 MP3, 이렇게 이북, 그리고 여기 그림은 없지만 현대에서 걸리버 전화기, 그리고 대우전자 등이 많은 제품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 강국이고요. 세계적인 삼성과 LG라는 기업이 테크놀로지 제품에서 세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쇼인 CES에서 삼성과 LG의 쇼 현장 사진인데요. 네, 왼쪽은 2021년 CES 사진이고 오른쪽은 LG의 디스플레이의 강점을 잘 살린 전시부스가 돋보이는 2020년 CES 현장 사진입니다. 네, 이 두 회사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핸드폰,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2020년 제가 직접 CES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왼쪽은 삼성의 자율주행 부스에서 제가 찍은 미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삼성 니온이라는 회사에서 Artificial Human을 시각화한 건데요. 이거를 이제 1대1 스케일로 저렇게 정말 사람처럼 보여줌으로써 물론 스크린으로 보여주지만 정말 실제로 본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помимо телефонов и робототехники Samsung не перестает удивлять нас сво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я лично сняла эти изображения и снимки на выставке CES 2020 на стенде Samsung. здесь справа вы можете увидеть тематику. тут раскрывается тематика беспилотной навигации. и слева вы можете увидеть стенды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голограммы с голограммами людей от фирмы, от бренда Neon, принадлежащего Samsung. здесь люди изображены в полном масштабе. здесь вам кажется с экрана, что это всего лишь изображения людей, но они выглядели довольно реалистично, и что это меня поразило. LG는 특히 дисплей 기술로 롤러블 TV 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LG удивляет мир своими сгибаемыми экранами. вы можете согнуть и убрать телевизор. я сейчас вам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х электронных технике. 그리고 한국의 서울이라는 수도가 제품 디자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워 스티지수 세계 7위를 차지한다고 하는 저희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네, 경제연구개발, R&D라고 하죠. 문화교류, 거주, 환경접근성 기준으로 측정한 지수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Great. Для почта индекса, глобального городского индекса, учитываются следующий ряд факторов. 이게 경제, 뉴욕, 경제, 시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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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경제, 그리고 도움이의 도움이. 특히 서울이 5위가 5위가, 뉴욕. 네, 이러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한국 제품 디자인을 강하게 만드는 한 큰 요소라고 제가 생각해서 서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이 복합된 도시로서 촘촘히 짜여진 지하철하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타면 조금만 움직여도 서울 방밖 곳곳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서울은 트랜스포의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메트로나 오토버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이렇게 곳곳에 디자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스폿들이 도처에 숨어있고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몇 개만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네, 제가 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와본 이런 서울은 홍대를 비롯하여 성수동, 도산공원, 가로수길, 여의도 같은 곳들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디자인 스폿들의 집합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몇 장의 서울의 핫한 플레이스들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바이닐엔 플라스틱이라는 장소인데 현대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곳이고 1만 종 이상의 바이닐과 CD를 판매하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각종 이벤트로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데요. 이 이벤트는 현대카드 더 그린이라는 브랜드와 코코카피탄이라는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스니커즈를 만들고 현대카드 그린카드 사용자만을 위한 이벤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공간은 항상 정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의 그린과의 협업과 현대카드와 코코카피탄의 프로젝트와 현대카드와 코코카피탄의 프로젝트와 코코카피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같은 장소인데요. 이제 현대카드에서 다빈치 모텔이라는 컨셉으로 다시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 컨셉은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의 한 호텔에서 콘셉트를 착안해서 만든 공간이고요. 이 컨셉으로 음악 공연, 굿즈 판매 등의 행사를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여기는 홍대 앞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기사를 접하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제가 핀을 해놨던 장소인데요. 넷플릭스의 Stranger Things를 팝업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이런 팝업 이벤트들을 서울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샷을 지켜봤습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쳤던 곳에 한 곳인데요. 도산 공원 주변이고요. 이 도산 공원 주변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각종 브랜드의 오프라인 브랜드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도산 공원의 한 장소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서울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디지털 프라자라는 곳인데요. 삼성의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들을 마치 이케아 스토어처럼 라이프 스테일 컨셉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을 마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을 마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을 마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제품 디자인을 강하게 만드는 제가 생각하는 근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쫙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교육이라는 부분도 제품 디자인을 강하게 하는 아주 큰 요소라고 생각되며 지금부터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국의 제품 디자인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함께해주세요. 한국의 종교에서는 디자인으로 삼기ORT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first of all, as a prepod manipulation, 수강의 ODG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신의 선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인 Years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고, subconscious의nell полит적인 영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를 들어서, 당신의 예를 들어, 어떤 것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제품 디자인 전공, 디자인 스튜디오를 예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여러 가지 методики, 방법을 преподавать 디자인, 하지만 지금 제가 인스튜디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인스튜디오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정규 수강과목인 실무중심의 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체의 인턴십, 그리고 산업체와의 산학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로그램의 studies 프로그램da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 Pri recipient의 정규 수업입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практических, 테크닉 스튜디오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튜디오가 스튜디오와 콜라보라스와 회사의 회사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홍익대학교 3, 4학년 전공 수업인 제품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디자인 스튜디오 커리큘럼에 있어서 기술 기반과 디자인 리드라는 두 가지 측면을 큰 축으로 지향하며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디자인 프랙티스라는 디자인 실무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익힌 실무를 바탕으로 프로페셔널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해서 학생들이 인더스트리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스튜디오는 이 커리큘럼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운데 있는 인더스트리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코어 컴퓨턴시, 기본 자질인 스케치, 3D 모델링, 렌더링, 프로토타이핑, CMF 연구, 목업 제작 등을 이제 메인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уроки 디자인 студии состоят из трех частей. 첫 번째, базовые знания,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индустриальному дизайнеру, такие как умение делать на обросах, 3D-моделирование, рендеринг продукта, прототипирование, изучение CMF, и изготовление активных моделей внешнего вида. 네, 그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앞단의 디자인 리서치와 그리고 디자인 전략, 그리고 제품 디자인의 뒷단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스토리와 브랜딩, 디지털 매체를 통한 스토리텔링 부분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ну а такж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и т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как изуч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умение читать дизайн-тренды, исследование рынка и исследование целевой аудитории для построения стратегии, дизайн-третегии, и умение подать продукт, это мастерство, эти навыки передаются через уроки. 디자인, стори, стори 브랜딩 디자인, и каналы, и коммуникации через медиа каналы. 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제품 디자인, 3-dimensional 3차원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과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및 GUI, UX를 담당하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팀 작업 또는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역량을 모두 갖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имеет целью обучить студента двум важным отраслям дизайна. Индустрия – это умение использовать User Interface, GUI, UX, и либо, а также ставит цель, преследует целью воспитать, обучить продакт дизайнера, продакт дизайнера, который мог бы вести команды дизайнеров, мог бы вести целый проект. 네, 앞서서 말씀드린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디자인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인 디자인 띵킹 과정은요. 디자인 리서치, 테크놀로지, 디자인 트렌드 사용자 리서치, 마켓 리서치가 해당되고, 디자인 전략인 디자인 에스테릭, 키워드 설정, 무드보드 수립 과정을 거칩니다. 네, первая сфера,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процессо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ам процесс разработки дизайн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исследовани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дизайнерских тренд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требителей, а такж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ынка, а также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часть, котора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эстетику дизайна, разработка ключевых слов, ключевых фраз, идеи, и мутборд, ставление мутборда, палитра настроения. 네, 구체적인 디자인 띵킹 과정은 아이디어 쉐어링, 그리고 본인의 리서치와 전략을 키워드하는 작업, 그리고 전체 스튜디오의 테마와 메인 주제를 정하기 위한 아이디어 카테고라이징, 그리고 서로 토론을 통한 아이디어 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разработка дизайнерского мышле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во-первых, делении идей, разработке ключевых слов, ключевых идей, задумки, исходя из результатов исследований, определение тематики, главные мысли, студии, и категоризациях, а также укрепление этой идеи путема дискуссии. 네, 그리고 이제 타운 워칭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웹으로 하는 디자인 데스크 리서치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주변 곳곳 타운 워칭을 하면서 디자인, 테크, 사회 문화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제품의 실물들을 보면서 제품의 스케일, CMF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디자인 영감을 얻는 과정을 교육합니다. 아깝ES немn estás 그래서 студенты могли worthy 아이 od варианن 전기전을 통해 대기전을 통해 다른 곳곳에서 서울에서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입고 있는 디자인, 전기, 사전화, 특성화, 원하는 입장, товары, чтобы они могли 이것은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쳤던 장소 중에 하나인 성수동에 타운 워칭을 학생들과 같이 나간 모습이고요. 네, 이것도 아까 동그라미 쳤던 도산 공원 주변에 타운 워칭을 학생들과 같이 나간 모습입니다. 네, 타운 워칭 외에도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네, 여기는 저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사진이고요. 이 프린터를 통해서 실물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졸업적 전시 작품을 프로토타이핑한 중간 과정의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스마트 슈즈와 그리고 오른쪽은 홈피트니스 제품 프로토타이핑 과정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제품 디자인이 난 후에 디자인 스토리텔링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네,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따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디자인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며 그리고 클라이언트나 기업의 매니지먼트 경영진 레벨을 설득하는 데 아주 실무에서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여기 디지털 스토리인의 얘들은 제가 추후에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과정 외에도 저희 학교에서 인턴십으로 실무 경험을 더 돕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뉴욕으로 학생들이 인턴십을 갔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여서 뉴욕의 인턴십을 가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타운 워칭을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 시너지를 내면서 인턴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 외에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산학협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학교 주변 기업들과 산학협동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10분 후에 질문이 있어서 질의응답을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10분 후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산학협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잠깐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видео с пример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й коллаборации Samsung.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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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드론의 UX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 홈 제품이고요. 스마트 다리미 디자인입니다. 제품 디자인 스토리텔링한 것을 보셨고요. 네. 이거는 이제 스마트 홈에 있어서 스마트 조명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비드에 알맞는 주제에 맞는 소독 제품, 스마트 홈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믹스드 리얼리티 제품들입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잠깐 보겠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UI 작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같은 AR 글래스고, 집에서 사용하는 AR 글래스 디자인입니다. 네. 뮤지엄에서 사용하는 AR 글래스 디자인도 있었고요. 네. 또 UI 동영상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작품들을 쭉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글로벌 웹진 디진 디자인붐 그리고 페를로 양코 디자인 디자인버거 등에서 저희 학생들의 작품들을 많이 게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IF, 레드 닷, 스파크, K-디자인 어워드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저희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신 분들인데요.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고 구글, HP,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문들이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인스타그램과 이제 저희 이제 디그리쇼와 저희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웹페이지가 있고 저희 학과를 소개하는 또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작품들 오늘 빠르게 지나갔지만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같이 교류하고 더 많은 작품도 같이 진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большое за внимание, надеюсь, что дизайнеры,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дизайнеры, ка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дизайнеры, так и студенты, а также профессора,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Корею, и мы сможем с вами создать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감사합니다. Итак, на этом я завершаю.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профессор, за ваше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и информацию о Корее, о корейских дизайнерах и студенческих работах. У нас поступили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от студентов и дизайнеров из России, и мы хотели бы вам их озвучить. 네, я, 교수님,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디자이너와 학생들로부터 질문이 있는데,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Первый вопрос от Любовь Константиновны Козыревой. Здравствуйте, подскажите, какова роль дизайнера в современной дизайнера в разработке продукта? Нет ли опасности, что со временем эту профессию замени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네, Любовь Константиновны Козыревой. Любовь Константиновны Козырева 라는 청취자로부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디자인을 실시를 할 때 디자이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고, 향후 미래에 AI가 디자이너의 역할을 대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일단 첫 번째 질문, 프로덕트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를 들면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그냥 제품 디자인의 외관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 가보면 기획 단계 분들과 그리고 나중에 디자인, 마케팅 하는 분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그 추상적인 생각들을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비즈니스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부터 먼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вопрос. 오직inos 많이 궁금할 수 있는 Mantis. 그리고,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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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I가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은 일단 디자이너는 감성을 다루는, 이모셔널한 것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AI가 빅데이터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사람들의 감성을 다루는 그 부분까지는 아예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AI가 대체하는 세상은 저는 생각보다 조금 먼 미래라고 봐서 지금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혹시 대학생 정도 됐다고 하시면 아직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꿈을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나스타시아라는 청취자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다면 간략히 올해의 트렌드, 한국 디자인의 올해의 트렌드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어렵고도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4학년 제품 디자인 수업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졸업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한 트렌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 가장 핫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레이어드 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홈이라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냥 자고 먹고 쉬는 공간에서 벗어나 레이어드처럼 여러 가지 겹친 것처럼 해서 그 공간이 워킹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홈 피트니스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그럼 홈이 변하는 여러 가지 레이어가 된 것에서 변하는 그런 주제에서 테크놀로지와 결합돼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현재 재밌다고 생각하고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아닌가 하나만 얘기를 대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смотрите, Anastasia, 아주 сложный и интересный вопрос. Сейчас мы готовим выставку выпускного курса, выставку 4 курса факультет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дизайна, и мы сейчас стараемся воплотить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тренд 레이어드. Это концепция многослойного дома. То есть дом сейчас, как никогда раньше, становится совершенно особым местом с множеством назначений. Домой приходят не только поесть или отдохнуть. Эпоху, постковидную эпоху. Дома люди работают, дома люди занимаются зарядкой, фитнесом, и поэтому этот образ жизни, он, соединяясь с технологиями, с технологиями, перевоплощает дом, делает его многослойным, layered home. Вот, пожалуй, наиболее яркий тренд этого года. Спасиб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от Катерины Кузнецовой. Добрый день. Нужно ли дизайнеру уметь рисовать в академическом стиле? Или же стоит заниматься развитием креатив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네, Катерина Кузнецова 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믹한 스타일, 고전적인 학술적인 스타일 드로잉을 바로 디자이너가 그런 기법을 배워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창의력을 발산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네, 두 가지를 다 겸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통적인 아카데미, 학술적인 그런 드로잉은 개성이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게 창의적이고 그런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드로잉을 하면 객관적으로 약간 클라이언트나 제3자가 그걸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와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저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품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피카소가 어렸을 때 정미묘사를 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가가 돼서 자기만의 작품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탄탄하게 자기만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스킬을 다 갖추시고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났을 때 정말 남들보다 더 독특하고 퀄리티 있는 그런 스케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제가 считаю, дизайнеру, работающего в сфере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дизайна, нужно обладать всеми этими двумя способностями,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у вас будет перегиб в сторону только академической живописи,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наброска, то ваше творчество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довольно плеклым, недостаточно оригинальным. если же вы ударите в сторону креатива, то ваши клиенты могут не понять ваших работ. Поэтому дизайнеру нужно совмещать эти два качества. И, например, давайте я объясню вам на примере Пикассо. Ранее Пикассо он был последовательным академиком, исследовал академический стиль письма, живописи, но потом, когда он добился известности, он мог выработать свой собственный стиль, узнаваемый и неповторимый. Так же и вы. Вы сначала должны заложить крепкую фундаментальную академическую вазу, а потом на основе этой вазы развивать свой неповторимый стиль.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Очень полный, интересный ответ для наших молодых дизайнеров будущих.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завершающий, так как у нас немного остается времени. Здравствуйте. Вот вопрос от Софьи Трофимовой. Здравствуйте.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ие навыки нужно развивать начинающему дизайнеру? 네. Софиа Трофимова 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초보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어떤 기술이 있다면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이제 초보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디자이너는 좋은 거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까 타운워칭에서 실제로도 막 돌아다니고 한다고 했지만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거진을 보던지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서 디자인 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웹으로도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뮤지엄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작품들을 보면서 트렌디한 곳을 가면서 그렇게 많이 보는 거 기본적으로 자기가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 스킬을 일단은 갖추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뭐 질문 중에 얘기했지만 정말 기초적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스케치 스킬 그리고 요즘 이제 제품 디자인은 스케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를 다 하실 수 있는 스킬을 가지셔야 돼서요 3D 모델링 렌더링 스킬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갖추면 거기에 자기의 개성이 더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смотрите процессе презентации я уже вам осветила один из аспектов нашего обучения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это вылазка по городу то есть вы должны как эти студенты стараться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воспринять впитать примеров хороших примеров удачных удачных примеров дизайна сейчас вы можете выйти на улицу прогуляться по трендовым модным местам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и а также прочесть взять эти примеры прочитав журналы посвященные дизайну или онлайн выпуски таких журналов благо сейчас таких хороших изданий доступно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только когда вы сможете набрать такой багаж знаний багаж опыта вы сможете на основе него красиво изящно умело подать ваши задумки и идеи во вторых помимо помимо умения делать академические рисунки сейчас современная индустрия требует от дизайнера также умения составлять 3d модели проекта а также делать его цифровой рендеринг так вы используя данные навыки вы сможете быстрее обнаружить свой неповторимый возможный стиль спасибо комсами да наше выступление 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дошел к концу я хотела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профессора кима с нами была профессор тейт иньон ким профессор факультета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дизайн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ник поблагодарить очень хотела бы вас з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материал и информацию для всех нас и мы скоро увидимся через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продолжаем серию наши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в продолжении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российский мастер-класс из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й дизайнер графический дизайнер Влад Ермолаев представит свой мастер-класс для наших слушателей мастер-класс мастер-класс